다시 태어나도 살빠게 할랜다 근데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사람이 아닌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네 910620님 한계산물 고맙습니다 주인 잘 만난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 어 사람은 좀 살기 힘들어 응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 불둥 말고 예쁜 말티 술 많이 먹으면 강아지 내 늦지 않았어요 라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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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